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손축구아카데미가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프레시아는 26일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코치 2명에 손흥민의 친형인 손흥윤 손축구아카데미 수석코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A군의 법률 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A군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진술서에는 손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윤 수석코치를 포함한 코치진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특히 손흥윤 수석코치는 훈련 중 실수를 한 아이의 허벅지를 코너킥봉으로 구타하고 피멍이 든 아이에게 잘못 때렸다고 웃으며 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A군 측은 손흥정 감독이 자신과 다른 유소년 선수들에게 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짐 싸서 너 집에 보낼 거야 xx야 등의 폭언과 욕설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손 감독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처받은 아이와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군의 아버지는 손 감독에게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의금 액수를 올리며 반복해서 합의를 종용하자 홧김에 정합의하고 싶으면 5억 원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A군의 아버지는 손 감독입니다. 한편 A군urs